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룸블랑 밤크림 케이크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서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서 달달한 밤크림하고 블루베리 잼이 상큼하게 조화가 돼서 맛있는 케이크를 소금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빵정류라 빨리 상할까봐 얼른 먹어 치울게요 너무 울어서 정신이 못차리겠어 말이 아닌 이렇게 열면은 밤토핑이 있고 밤토핑에 케이크 몸블랑 케이크 그러네 몸블랑 케이크 너무 좋아해서 안될 수가 없었어 가죽은 제발 요즘은 쓰여있어서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3,500원 정도 해도 돼요 크기가 작아서 3,500원이면 좀 비싸게 하니까 근데 몸블랑 케이크 먹기 힘들잖아 안에 블루베리 잼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유통기한 지난 티도 안 날 만큼 맛있네 촉촉한 롤 케이크 맛에 밤크림 케이크맛 크림이 밤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토핑도 맛있고 블루베리 잼도 맛있어 이게 맛있는데요 조금 느끼하였어서 근데 블루베리 크림이 잡아줘 느끼하네 맛있어 음 지금도 안좋고 우울하고 토할 것 같았는데 먹으러 먹으니까 좋다 맛있어 음 맛있어요 얼어분도 드셔보세요 다 먹고 다른 것도 리뷰할게요 크림이 진짜 카페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어 밤 토핑도 그렇고 블루베리 잼 양이 적어서 아쉬워요 판매는 CU에서 합니다 아니다 맞나? 맞구나 맞아요 CU에서 해요 우와